아, 저야. 언제가? 아, 여기가 어디야? 공항에 턱이 있어. 엄마, 조심히 가. 알았어. 형아, 여기가 어디야? 응? 여기가 어디야? 응? 응?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소아는 왜 턱 깁다, 고양이? 엘리베이터에 있다, 엘리베이터 타고 가자. 어디 갈까? 이제 출국 수속하러 가고 있어. 소아야, 한복 입고 나가니까 어때? 응, 좋아. 다 만나네. 이거 파란색이랑 섞인 거야? 파란색은 또 가서도 입을 거야. 어차피 2층까지 밖에 안 가네. 등록 고객 전용? 이거 보고 와요. 가서 보고 와. 분탄 같다, 아빠. 엄청 큰 분탄이야. 아빠, 이거 한번 쳐다보고 안 싶어. 소아야, 이거 터지면 탁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안아주세요. 아니야, 여기선 내려서 가는 거야. 소아야. 소아야, 어디 있어? 소아야, 어디 있어? 소아도 얼굴 확인. 예쁘게 한번 입었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아줘.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해야지, 소아야. 안 몰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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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둥구둥 많이 난데? 꼬망김밥 하나랑 국물떡볶이 하나 주세요. 이건 각자 놔두고자. 하도 포화 좀 먹을 거 먹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집에 숨어도 다 박살낼 수 있다구. 일단은 목격한 기사 중이에요. 그런데 이 기사 중이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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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는 거야? 까서 먹는데. 고맙대. 가자. 인사한 거 있잖아. 안녕. 일부러 인사. 아두가 또 온다. 두고이. 아두가 또 온다. 이리 와.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빠.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빠. 무섭다고. 엄마한테 안 알아봐. 왜? 이거나 먹으라. 트름하고 이거나 먹으라잖아. 네. 트름으로 그렇게 시원하게 해. 아... 트름으로 해보여. 우와! 우와 피카스 비행기다! 사, 여기 서서 봐봐. 우와 피카스 비행기 이쁘다. 우와... 되게 멋지다. 엄청 엄청 먹지 않아 엄마 엄청 크다 무서워! 비행기 안아줘 갖고 와봐! 엄마 안아줄게 기다려 비행기 타니까 좋아? 버튼 여기있어 버튼 버튼다 그쵸? 응 이거 뭐야? 이거 비행기 버튼이야? 응 비행기 버튼 아! 추워! 아! 귀 안아줘 타서 귀인지 못붙이 안줄게 하는거야 비빵하고 있어? 부정났네 엄마 자 덥진 않아? 자 덥진 않아? 여기 달리까지 왔지? 다 왔어? 야 도착했다고요 아휴 안돼 집에 가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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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비행기가 왜 그렇게 길어요? 우와 나도 길은 거 타고 싶어요 길은 거 비행기 긴 거 우리 것도 길었어 사야 응? 우리 건데 홀딩 큰데? 우리 거는요 홀딩 큰데? 우리 거보다 훨씬 커? 어 와 뜨겁다 컷! 우리 거는 엄청 크고 손님 근처는 엄청 길어버렸어 됐어? 응 사장가로 하지 와이파이 와이파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야또 나야또 응 나야또 나야또 하아야 엄마랑 화장실 가서 건묵 덕진 옷 갈아입고 가자 나야또 오빠 갑니다 예습니 이리와 나 옷 갈아입고 와서 또 가 개시디 개시디 개시디가요 네 나 옷 갈아입고 여행 이리와 자 제주 한국 비행기 마트 가 마트 가 마트 가 마트 가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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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겼어요. 아빠 이거 사도 돼요? 서하야 그거 하나 가져가도 돼. 안내지, 관광지. 관광하는데 알리해줄게. 그래. 서하 너 하나 갖고 싶어? 응. 캐런바드 이거 타고 싶어. 이거 캐런바드야.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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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푸짐한 배보, 뱅. 아빠는 이거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아빠, 아빠 이 차 쪽으로 갈 거야.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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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아빠, 아빠 어디로 가나? 아빠 어디로 가나? 여기로 가면 됐겠다. 그래, 가자.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이거 키우는 거. 너 거기로 어떻게 가는 거 알아? 응. 아파. 아빠,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가자. 알았다. 야,ils. 가자. 네. 출발. 우리. 아, 여기로 가야겠구나.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엄마가 여기 화사 풀데 가야 되는데. 서하야, 이리로 가. 그것도 가. 그런데 가고 나네. 서하야, 엄마 잃어버리겠다. 우리. 서하야, 엄마 없으면 우리 완전 국제미아 돼. 아빠는 일본어도 못한단 말이야 엄마한테 저쪽으로 돌아가자 엄마 맛있다 아빠도 한입만 해봐 아빠도 한입만 안줘 그걸 왜 물어봤어? 엄마 한입만 그래 엄마 야 김서아 진짜 너가 안해 이거 왜 그렇게 거울이 있어요? 피차니까 거울 아래 창문 비행기에는 창문이 왜 그렇게 작아요? 비행기는 창문이 있으면 위험해 아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우서 Мы 우와 또 아니, 이거. 총 받네. 오하이오 고자이마세. 헬로우. 가자. 진짜 일본 온 것 같아, 이제야. 어쨌든 도톤보리 쪽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내가 도톤보리까지는 가면 되는 거잖아. 도톤보리 쪽이니까. 도톤보리 가는 길은 내가 알아. 자, 여기서. 사야, 엄마 지도 한 번만 보게. 이거 탄대예요. 이거 탈 거야? 그래, 이거 차라리 타. 여기까지 와서 캐릭터를 타고 다니는 이 산지를 올려입고. 덜컹 하는 데서 잘 이게 되더라구. 한, 둘, 셋. 거봐. 타지마. 탈겠다, 탈겠다. 다리 봐봐. 많이 아파. 저거 타야겠어, 안타야겠어. 안타야겠어. 아빠. 아빠, 아빠. 서야, 이런 데에 해외 나와서 좀 걸어 다녀봐. 얼마나 멋있어. 아빠, 아빠. 앞으로은 빠지지 않게 해. 알았어. 서야, 밥 먹으러 가자. 엄마 안아. 저녁 먹고 와서 또 자자. 엄마 안아줄게. 힘 주는데? 온라인 똥을 먹어도 맛있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발 좋아! 빨리 도심을 놓아서 거기서 한 번씩 알아? 자, 중간에 있는 음식은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2개와 아이들의 먹물이 필요한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카로키는 중 2개씩 부탁드립니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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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개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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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 이제 시키자 수아 수아 알았어 일본어 하는 거 무서웠어? 엄마가? 어떻게 그래도 수아야 일본어 안 하면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럼 집에 가? 한국 가? 한국 가? 비행기 타고 다시 집에 가? 한국 가? 일본어 하는 거 매일 건데 여기 나왔어요 수아 수아 나왔어 자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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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어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가리 떡볶이 감사합니다 엄마가 주께 배고파 와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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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가고 싶어요! 똥 받아 가자! 엄마 오늘 똥 받아 가자! 엄마 왔다! 배를 타고 또 가서 잘 거예요! 배 타는 건 오늘 못 탄대! 배 탈 거야! 배는 못 탄대! 배 타고 싶어! 엄마 배 타고 있어요! 네! 너 맨날 타고 싶어 할 거잖아! 배 타고 싶어! 잠깐 있어봐! 배 타고 싶어요! 다시 타고 싶어요! 오 삼가 주요 파츠가 있는 거고 오 삼가 주요 파츠 있는데 그때는 제 파츠가 있는지 틀입니다! 안돼! 서하야 대체 타고싶는거 taką 탄대! 우리 티켓으로 안 된대! 우리 티켓으로는 안돼! 워저 치울게! 그럼 몰라 거기 있어! 워저 치울게 타고 와! 워저 치울게 타고 있어요! 우왜! 안돼! 물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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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매장 타고 싶어! 네! 배 타고 싶어! . . . . 안 돼. . . . 아, 내 두부야. 그래, 저거지. 빨간 거. 소아야, 울면 배 안 타러 갈 거야. 배 타러 가려고 하는데 울면서 뗐으면 갈까, 안 갈까? 안 갈까? 그러니까. 엄마 배 타도 돼요? 이쁘게 물어봐. 엄마 배 타도 돼요? 물어보러 가잖아, 지금. 아빠 배 타도 돼요? 어, 바로. 배 타도 돼요? 헬로우 해. 헬로우. 지금 여기에 탈 수는 없는 거야. 지금 자리가 없대. 타코야. 대신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가자. 배는 달려. 배는 내일 타. 배는 내일 타. 저거 나선지 그거잖아. 포리크 맞아요. 포리크. 달리는 아저씨 여기 있잖아. 달리는 아저씨 앞에 이렇게 서. 아빠 봐. 아빠 봐. 여기가 밍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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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다행이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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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해서 먹을거야 아니면. 안녕해가. 안녕. 안녕해가. 안녕. 안녕해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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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인사해줄 거야? 아..안녕!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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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되게 편한데? 아 맞다! 이모 둘이.. 이모 얼마나 해줘요? 이모 이쁘네 이모 얼마나 아예 했어요? 이거? 10만원이네 10만원 어디 아예 할때 이모? 아예 한게 아니라 이모 들려고 한건데 어?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하고 있는거야 일본어로 안녕하세요 뭐였지? 아빠랑 배웠잖아 신쌍 베트남이구나 신쌍구건 오하이오고자이마스 신쌍! 오하이오고자이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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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오하이오고자이마스 피자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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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로 강남사람 안갖고자 오하이오해야지 오하이오해야지 오하이오고자이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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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양반 seri 넌 공길이 높지 여기 가는길 보고있었어 여기 와서 여기 앉아. 친구랑 같이 앉아. 엄마 필수예요. 친구도 하나 줄까? 아빠한테 물어가지고. 두 개. 두 개?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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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우선. 두 개. 너 먹어. 아냐. 아냐. 우리는 이제 가러 환승할 거니까 친구한테 인사해.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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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효なら 하효なら 이리와 바이바이 바이바이 현재 치아 타아 고추와 코코아가 너 안에. 여기 이거 눌러 코코아. 옳지. 나왔다. 코아 봐봐. 어디서 차려 되네? 티켓 400, 800원. 이거 뭐야? 20분에 와서 30분에 출발한대. 엄마? 이거 나왔다. 돈까예. 이거? 돈까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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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소아야. 우리가 지금 보러 가는 곳이 어디야? 응? 여기 소아 옛날에 가봤어요. 언제 가봤어? 전생에 가봤어? 응? 응. 넷. 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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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팠 거예요. 소아는 운전할 거예요. 응. 운전 못하지. 응. 운전할 거야. 응. 운전은 저기 할아버지. 혼나. 응? 할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 그럼. 안 돼. 너 국제면허증은 있어? 있잖아. 운전 경력이라고 집에 있는. 빨간색 어디 똥차. 아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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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어떡해? 아빠. 아팠어. 아빠. 아팠어. 여기가 이상한데. 네. 아빠는 창문 문 열려있지. 소아가 운전하죠. 오늘. 아 그래. 소아가 운전해? 아저씨도 운전할 거야. 출발. 오. 비행기 안 돼요. 소아가 타고 싶다. 비행기 타고 싶어요. 빨리 출발한다. 소아. 소아. 소아 신나게 아빠 보고 출발 한번 해줘. 출발. 안 신나네. 소아 1번으로. 이케 마쇼 해야지. 이케 마쇼. 이케 마쇼. 크게. 이케 마쇼. 이케 마쇼. 시원히 만나드려요. 아아. 기문방울들. 오 시원하다. 소아야 아빠 한번만 봐줘. 도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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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도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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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요. 인사해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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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른들끼리 걸어가도 15분 아닐 것 같은데 저번에 어린이들 보면 갈 때도 비 오던데 여기에는 또 비가 오네 비가 오자 너는 비가 오잖아 또 말아요 오자 자 자 배 타러 가자 배 타러 가자 배 타러 가자 배 타러 가자 이리 와 야 쟤 좀 잡아 와 이겼다 화이팅 이거 이거봐 여기 어디야? 저긴 선수각이야 저기 보고 아빠 한 번만 봐봐 아빠 한 번만 봐봐 아빠 한 번만 우산 아빠 한 번만 봐봐 아니 우산 줘봐 우산 잠깐만 줘봐 아빠 저기서 한 번만 봐봐 아빠 한 번만 봐봐 아니 그렇게 하지 마 하마니 뒤에서 아빠 한 번만 봐봐 아빠 한 번만 아빠 한 번만 아빠 왓 아빠 아빠 아 아빠 낯 맛있어 봐야 돼 맛있어 꼭 잡아야 돼 아빠 손잡이 꼭 잡아 이렇게 작은 우산 떠 작은 우산 떠야 돼 알았어 짠 아빠는 봐봐 짠 엄마 있겠어? 엄마한테 가자 배에 배에 힘을 하셔서 타는건데 내가 힘을 하세요 옥수알림이 안 좋은건데 사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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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딸 진짜 별로다. 아빠 봐봐. 한국의 귀여움과 아름다움을 알리러 왔는데 창피한 분. 한국 애기들은 별나구나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에. 군대님을 이렇게 해. 우와 이쁘지? 그래. 우와 노지동산이다. 노지동산. 노지동산. 재밌겠다 노지동산. 재밌겠다 노지동산. 사나는 무슨 색깔 타고 싶어? 왜? 왜? 토 색깔 타고 싶어? 토 색깔 예뻐. 토 색깔 예뻐? 엄마 저거 타면 오줌 지리는데? 엄마 힘내 해줘. 소아가. 엄마 힘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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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거야. 그래. 엄마 힘내쇼. 엄마 힘내쇼. 가자. 노상? 노상? 노상 타면 돼요? 노상 타면 돼요? 노상 타면 돼요? 아 시세로 2만 원 돌라.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도덕 돼. 토 색깔 타고 싶어요. 그 색깔은 못 볼라. 이거 주시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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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벌써 벌써. 엄마 무섭대. 엄마 코닥 코닥 해줘. 하지 말까? 아니야 아니야. 탈 건데 저거 초록색 한다고 얘기 하려고. 엄마 기사 여기 미어캣. 엄마 무섭대. 그거 말하려고 했어. 그이거 지금 노리고 있었던 거야. 무서워서 들은 거 아니야. 가자. 보나. 야 초록색. 빨리 바탕 좀 해드리도록 하자. 우와 난 아까 이 댐포잔을 보라고 느끼는 건데 저녁에 타고 이게 별로 색상보다 안 입어요 여기 댐포잔이 한 거라서 야경이 별로 안 입고란 말이야 저녁에 얘가 불 들어왔을 때 그 바깥에서 본 야경이 불이 얘를 타고 보는 거 없으면 그냥 그댄 봐봐, 창문 열어줬? 안 열린대, 손혜야 아빠가 열어보려고 했는데 안 열린대 그래, 열어보려고 했다 너도 무서워서 유튜브나 보려고 그러는 거지 처음엔 무서워 보이네 엄마 무서워서 지금 포켓몬고 하잖아 아, 무서워져 엄마는 유튜브나 보려고 하잖아 엄마 표정 밝아진 거 봐, 사하야 바이바이 사하, 사하, 나 죽는 거야 감사합니다 엄마 쉬워 님이 이뻐 받아 좋은 Afro 1km depart 3km tot 어머 감사합니다. 이리 와. 들어가자. 물 드세요. 이리 와. 깜깜해서 무섭구나. 잠깐만. 엄마 이거 가방에만 넣고. 사야 저기서 사진 한 번 찍고 가. 거기 사봐. 이리 와. 엄마. 엄마 사진 한 번 찍어줄게. 알았어. 알았어. 이리 와. 엄마 안아준대. 네. 너 왜 이렇게 네 멋대로야? 진짜 별로다. 나갈 수 있어. 아니야. 저쪽은 또 안간간해. 집에 갈 거야? 간 거야. 그치? 애기도 이렇게 보는구만. 너 이거 타고 오고 싶어. 키 한 번 보자. 아슬아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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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이렇게 코딱지만 해. 거의 못 탈 뻔했어. 90cm도 안 돼가지고. 자, 걸어가. 가자. 탈 수 있어. 애기는 못 타겠다. 애기는 못 타겠다. 소아 탈 수 있어? 아들은 탈 수 있어. 아들은 용감하게 탈 수 있어요. 진짜? 응. 소아야. 너 눈이 근데 굉장히 동그란데? 아빠도 동글해? 아빠는 뭐 괜찮지? 하루 괜찮아. 소아도 괜찮아? 알았어. 난 아침이라니까 Adventure 언제까봐요? 어떡하지. 아님Art 그래서 보러하고 지 зад замет지. 인사에 손을 잡았다. 뭐 없 nave? 제발 줘. 가만히 있어. 다리 좀 올려줘. 아, 오케이. 아슬아슬했다. 이제 가자.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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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인사. 안녕. 우와, 놀랐다. 재미있었어, 재미없었어. 재미있었어. 재미있었어. 우와, 여기 되게 멋있다. 구리코. 오사카 미니언천인가 봐. 어, 그러게. 이걸 다 레고로 한 거 아니야? 소아도 한 번 들어가 봐.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소아야. 들어가는 데 이쪽이다. 여기 들어가 봐, 소아. 내가 한 번 들어가 볼게. 내가 한 번 들어가 볼게. 소아, 엄마 따라 들어가 봐. 소아야, 여기 서 봐. 여기 서 봐. 아, 작아서 애기가. 까꿍. 아빠 봐봐. 이리로 나가자. 토, 토도 좀 나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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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나가. 아빠 오지 마. 토, 토, 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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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고생이 맛있어. 뭐하고 있어? 아? 니 머리 쥐 뜯고 있어. 아빠 뭐 하고 있어? 네. 아빠 누구야? 아빠? 괴물이다. 괴물 아니야. 자,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여줘야지. 엄청 조그만한 애기 있어. 어? 어? 아가다 아가. 아가야. 아가 선물 줘야, 너야? 이뻐 이뻐 이뻐. 소아도 공주를 입었다. 너도 공주를 입었지? 소아가 뭐 이어줄게. 아가도 공주를 입었지? 아가도 공주를 입었지? 아가도 공주를 입었지? 아가도 공주를 입었지? 은행 punto 여성만 봐도 conductive 미쳤다. 주인공이 종을 입었지? 아가도 공주를 입었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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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랜드의 피해자가 아니 이게 레고랜드 너무 재밌었어 나도 재밌더라 레고랜드의 피해자다 피해자를 좀 깨우고 이거 제대로 뛰어 가자 레고랜드 피해자 가자 아유 못 일어나 아유 못 일어나 자 누워서 자 엄마 눕혀줄게 너 일단 땡큐 되게 궁금스럽다 이게 나도 찍어야 돼 내가 노래 부르던 소 혀 이제 오늘의 촬영은 종료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게 먹자 아이 드셔보세요 소 혀 네 사는 자요 레고랜드 피해자다 그래도 행복했나 봐 소아야 저기 봐봐 소아야 저기 봐봐 옛날 건물이다 일본 신기하지? 응 여기가 일본의 오래된 도시래 교통은 원래 일본 옛날 거리로 유명해 저렇게 기본 옷을 빌려줘 한국의 전통 옷은 한번 이거 아이스크림 짜꾼 아이스크림 여기 말고 저기서 판대 소아야 커피숍 가자 와 우와 물이 있어? 우와 분위기 여기 엄청 즐거워 여기 약간 일본 옛날 가방 같은데? 소아야 소아는 뭐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있나 봐볼까? 물 물 물 물 진짜 못말라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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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숙 mass 나 곧우야에 앉아볼래 먹을 거야 엄마 소아가 먹어 소아야 아이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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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나요 진짜 시원해요. 맛있게도 먹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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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예요. 와사비 이거 이거 함께 먹자. 와사비? 와사비 함께 먹자. 와사비 함께 먹자. 와사비 함께. 우리 다 먹자? 우리? 이제 우리가 가는 데가 어디야? 기우미지대라. 뭐 하는 데인데? 절. 사하야 우리 절로 갈 거야. 기우미지대라 가는 거야. 기우미지대라. 저기 택시 온다. 택시 타러 가자. 사하야 조심해요. 우와 사하야 이거 봐. 하얀 아이스크림 먹을래? 저 하얀 아이스크림. 먹었잖아 하얀 아이스크림. 이따가 먹어. 지금은 저거는 옷에 다 흘러서 안 돼. 우와 사하야 여기 사람 봐. 사하는 엄마는 그거 한번 먹어 봤으면 좋겠어. 당구 당구. 사는! 사는! 또 사는 엄청 els. 정말 thumbs up. 아이스크림 어떻게 먹었어? 다시 먹어봐. עם up. 와 일본어 washer 얘기에 엄청 많다고. 그치? 소아, 여기 와. 소아야,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부처님한테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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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어. 아니, 갈 순 없어. 아유, 가자, 가자. 무서워. 아, 무서워. 소아가 좋아하는 고양이가 엄청 많아요. 맞아. 소아, 여기 고양이 봐봐. 우와. 인형이지, 이거는. 소아, 여기 시원하다. 한참 골라라. 여러 가지 고양이 있어. 이런 고양이도 있고, 개는 물고기 들고 있는 거고, 보라색 고양이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소리나는 고양이도 있어, 소아. 이거, 이거. 이거 마음에 들어? 어. 이거, 이거 하고 해, 소리. 좀 더 골라, 시원하니까. 굉장히 시원하니 좋구나. 땡땡이. 이거 하고 싶어? 이 고양이 하고 싶어? 땡땡이 안 하고 싶어. 이거? 어. 엄청 쪼꼬미도 있다, 소아야. 둘 중에 뭐 할래? 이거. 이거 할 거야? 새로운 거 질 때마다 바뀌어. 이거 빼주세요. 이분도 있고, 이거 빼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랑 같이 가보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사아랑 약간 부딪쳤는데 쏘리라고 하면서 어? 근데 저거 한복 아니냐? 다 기모노 체험하잖아. 사아야, 기모노들 사이에서 너만 한복이야. 너무 예쁘다. 그치? 우와, 어디 갔다? 짜잔, 엄마 한 번만 봐줘.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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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예쁘다. 줄 거예요. 엄마 보여줄래, 이따가. 봐, 정기성. 내려가 봐. 구경해봐. 우와, 안에 들어가고 싶어. 아빠도 보고 가봐. 아기 보는데. 아기 보는데. 왔다. 안녕, 애기. 이거 보여줄 때. 귀여워. 주는 거야? 파 빌려줄래? 다시 가져올거야? 사아야. 사아야, 다시 가져갈 거면 왜 줘?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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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아 좀 당황한 것 같지 않나요? 어, 어. 주려고 한 거 아니고 자랑하려고 한 건데. 오오오오. 화장들이 엄청 많다. 아빠랑 여기 높이 올라가서 사진 찍을까? 가만히 있어봐. 여기 서 있어봐. 네. 아빠, 아빠, 봐봐. 오오오. 오오오. 잘했어. 여기서도 사진 찍을까? 여기서도 사진 찍을 거래. 자, 엄마 손 놓고 사진 찍어. 사진. 사진. 어휴, 조심해, 조심해. 공주님 가십니다. 갑니다. 여기는 그냥 뭐 이렇게 보면, 여기로 봤으면 되지 뭐. 우리가 수학 외우는 것도 아니고. 어, 저기 안에 들어가서 역사 공부할 것도 아니고. 잠깐 멈춰야 돼. 서아줘. 잠깐 멈춰야 돼? 파틴. 보여줘. 잠깐. 잠깐 멈춰야 돼.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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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어. 알았어, 알았어. 윙크하고 있어. 윙크는 왜 하고 있냐? 사진 찍어주세요. 아프다. 찰칵. 찰칵해주세요. 자, 엄마 봐봐. 엄마 찰칵해줄게. 찰칵. 찰칵. 응, 진짜도. 자, 봐봐. 자, 엄마 봐봐. 아, 벗고야. 벗고예요. 다시 서봐. 이쁘게 찍어줄게. 안 돼. 더워, 더워요. 어, 가자. 더워요, 더워요. 시원한 데로 가자. 아휴, 더워요. 안아, 안아. 안아, 안아. 근데 한 번 부숴보시면. 야, 이거 지쳐드려요. 야, 이거 지쳐드려요. 이거 마사비야? 어? 당구다. 자, 이거 한 번 먹어볼래? 이거 떡? 아빠, 물을 먹어봐. 아, 저거 물 먹으면 아빠들 괜찮나지. 먹을게? 암 해봐. 응. 어때? 맛있어? 이것도 먹을 거야. 응. 자, 아빠도 하나 먹어봐도 돼? 응응. 안 돼? 암, 암, 암. 아빠도 하나만. 가방 먹지마? 응. 가방만 손 먹어. 물. 안 돼, 안 돼. 이거 누구 깃털이지? 깃털치즈. 정말 먹고 싶다. 뭐라고? 깃털치즈. 깃털치즈. 깃털치즈가 뭐야, 소아야? 정확하게 좋아하는 거 먹는 거야. 깃털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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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안아주세요. 이리 와, 안아줄게요. 나 또 다른 사람이 따라와요. 다들 갈게 가는 거야. 너 따라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너 따라오는 사람이야, 너. 너 따라오는 사람이라고? 응. 우리가 따라와요, 사람. 그래, 우리가 따라가는 거야. 사건들. 따라가자, 따라가자. 따라가자, 따라가자. 우리가 다른 사람 따라가고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쥐쥐쥐쥐쥐쥐쥐. 먹는 건가? 먹는 건가? 우리 상태를 보니까 먹는 거 같진 않다. 우리 상태를 보니까 먹는 거 같진 않다. 우리 상태를 하니까 먹는 거 보고 안파. 자, 이제 저기도 가보자. 다음 사람도 해야 되니까. 다음에 오는 사람. 다음 사람도 해. 무슨 냄새야? 향냄새. 향냄새 너무 좋다. 어? 후아 거예요. 후하면 안 돼, 서하야. 그거는. 사람들이 소원이야.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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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은 소원이 뭐야? 응? 소원은 소원이 뭐야? 소원은 후아 거야. 후아는 거 아니야, 서하야. 이건 소원 비는 거야. 소아는 소원이 뭐야? 뭐 하고 싶어? 이렇게 꾸리는 거. 그게 소원이야? 소아가 들어봐. 여기 꽂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후우. 후 부는 거 아니야. 후 부는 거 아니야. 후 부는 거 아니야. 그럼 소원 안 열어줘. 가자. 우리 가족تre. 마요, 후할 생각만 해. 그냥 가봅이 다 놀라. 뒤에 사람. 하나 두세요. 이리 와. 아메라로우. 아메라로우. 야, 안 돼. 야, 안 돼.